지금까지 동양 FM 방송을 애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난 1966년 8월 15일 첫 전파를 발산 제 동양 FM 방송은 14년 3개월간 애청자 여러분께 언제나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. 수파수 초단사 89.1MHz 호출도 HLKTFM 송신출력 1kW로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 스테레오로 방송해온 제 동양 FM 방송은 이제 여러분과 작별을 해야 하겠습니다. 이밤 소음같은 한방문이라도 펑펑 내려줬으면 작별을 구하는 아쉬운 마음 조금은 가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저희의 동양 FM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큰당과 청안이 함께하시길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여기는 자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해드린 TVCFM 동양 방송입니다. LKTFM 이밤 소음ereal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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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